오늘 오후 2시 10분쯤 사하구 감천동의 한 아파트 앞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들을 잇따라 치고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60대 B씨와 초등학생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상태는 아닌 것을 확인하고 블랙박스 분석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사하구 감천드립니다